3년 안에 상나신 거 있었어요? 3년 안에 상나신 거 있었어요? 그리고 관제소송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모살렘 배로 왔어요. 관제소송권이 들어온 거예요? 네. 무슨 건인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확인할게요. 3년 이내에 상문이 있어요, 어머니. 이 3년 이내에 상문이 제가 말하는 거는 가까운 집안 상문이시거든요. 네. 누구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로? 네. 남편분이? 네. 잠시만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다 돌아가신 건 아니신데,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남편분도 연세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 당시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걸린 분들 좀 위험하다 하던 딱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폐가 안 좋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폐지랑 담배를 좀 피셨나 봐요. 네. 그랬던 분이 이제 코로나로 가셨구나. 근데 우리 남편분이 있잖아요. 술 먹고 술주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다거나, 돈을 안 벌어다 준다거나, 그러한 성격의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엄마. 네. 그리고 엄마. 네. 엄마하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원수 지구, 한 지구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지 모르게 우리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마음 아픈 부분이 있거든. 남편이 엄마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미안함, 죄인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엄마도 남편한테 원수 지기는 아니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뭔지 모르게 서운함도 항상 품고 계셨던 그러한 남편 궁이셨던 것 같고, 원래 폐가 안 좋다. 근데 코로나로 가셨다. 그러고 나서 지금 관제가 있는데, 남편하고 관련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네. 남편 때문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산 일이에요? 네. 재산도 있고, 애의 문제도 있고. 애의 문제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딸만 둘이 낳았고, 이제 우리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우리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온 우리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을 작은 부인이 너무 젊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키울 테니까,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어? 제가 하라 하고,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은 나누어 주고, 신권 포기 받고 정리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을 내가 키우겠다 하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그 남편이 바람 펴서 아들을 낳은 거를, 이제 나중에 아셨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 그래도 뭐 또 딸만 둘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아들은 이제 어머님이 키우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낳아주신 분은 이제 친권을 포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빠 되시는 본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를 찾으러 오는 그 관제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예예. 음. 측근 포기를 했는데? 음. 이유는 왜 그런데? 왜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내 자식을 이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 저는 이해는 해요. 그렇죠? 예. 이해는 하지만은, 또 저도 이제 뭐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얘를 키우면은 또 남자애들은 사춘기를 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춘기를 앓았을 때, 과연 내가 그 감당할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앓지. 음. 네. 그래서 또 우리 이 애를 남편이 무엇이 좋아했거든요. 아빠도 많이 따랐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애를 엄마한테 주고 나면은, 응? 죽어서 우리 남편이 나를 탓하고 엉망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어는 게 좋았지. 엄마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한 거예요? 속 없는 거예요? 남편 분은 그렇다고 아들아들만 하시기보다는, 따님한테도 나쁘지 않은 아버지였어요? 네. 잘했어요. 밖에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 말고는 가정적인 것도 맞고, 따님한테도 잘했고, 어머니한테도 잠깐 외도한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한 건 없는데, 이분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어져서 권한은 없지만, 죽어져도 마음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드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은. 네. 법적으로만 따질 것 같으면, 승소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쪽에서 승소하십니다. 그쪽에서는 폐소할 겁니다. 분명히 폐소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커가고, 지금 몇 살인 거죠? 일곱 살. 아이고 늦게도 보셨네. 거의 손주뻘 아니에요? 일곱 살인데. 아들한테 계속해서, 법으로는 어머님이 이겨요. 그런데, 아이한테 계속해서 다가가고,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도 올 것이고,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내가 마음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작은 집이라는 그 개념을 아는 나이부터, 아이가 흔들린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세컨드였어. 이 개념이 아예 아는 나이부터.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생모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어머님이 생모가 아니라는 거는 알아. 아는데 안 보고 살다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냥 뭐 혼란보다는, 좋다. 엄마를 보니까 좋다지만, 이제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 그러한 내 생모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바람핀 상대 여자였다라는, 이러한 관계, 어른들의 관계를 아는 나이가 된다면, 아이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아이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어머니 그 아이가 망나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멀리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머니, 저는, 큰어머니가 길러, 본 친어머니 보다는, 큰어머니가 그냥 중심, 잡고 계시면, 생모는 계속 왕래를 놓을 거예요. 좀 속상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결국에는, 어머니 아들로 남을 거지, 자기 생모 쪽의 아들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면, 오히려, 아이도 혼란스러워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 환경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유부남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을 생때같이 돈 몇 푼을 받고 떼어놨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달라고 한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주로만 따져볼 것 같으면, 사주는 받지 않았지만, 그 사주가, 일부 종사할 사주, 당연히 아닐 것일 거고, 그리고 사주가, 신의 사주도 분명할 거고, 환란도 많을 텐데, 그렇게, 그러한, 우리 생모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아들 역시도, 안정할 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또 자식을 낳아본 엄마의 마음으로서,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미 아버님이 정리해 두신 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7살짜리 우리 늦동이, 업동이, 아드님 인생을 위해서는, 어머님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생모한테 보내는 것보다, 어머님이 중심 잡고 데리고 있으면, 잠시 잠깐, 생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리는 놓겠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잠시 마음이 아이가, 엄마한테 정이 살짝 뜰 수도 있고, 스스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향후 20살이 넘으면서,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는, 그래도 어머님이 내 어머니지, 생모를 내 어머니로 받을 아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다시 원상복귀, 아버님이 해놓은 것을, 뒤집어 엎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네 돌아가세요.